제가 이렇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 어제 제가 보리도 차재론 얘기하지 않았나요? 티벳 불교? 티벳 불교 보리도 차재론 뭐라 그랬죠 이게? 보리로드 보리도 보리로드에요 보리심을 닦는 로드, 깨달음을 닦는 길에 차재는 단계다 단계론 이게 보리도 등론이라고 하는 아티샤라는 티벳의 불교를 전한 고승의 가르침이 올해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 쫑카파 대사라는 양반이 1357년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죠? 고려말, 조선초 그 정도 되시는 그 시기에 쫑카파 대사가 가르침을 편거죠 이 양반이 보리도 차재론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 시중에 절판 많이 됐고 조금 이게 람림이에요 티벳에서 티벳 말로 람림, 람림이라는 책을 이 책은 있더라고요 람림 다른 책은 절판됐고요 하늘호수 출판사에서 람림 초펠 스님이 편역하고 개시 소나무 스님이 또 증보한 편역입니다 보리도 차재론 이 보리도 차재론이 티벳 불교에서는 최고의 바이블이다 티벳 불교 최고의 바이블이다 왜냐? 이 쫑카파 대사가 연계 티벳 겔룩파예요 겔룩파의 수장이 누구죠? 달라이라마 겔룩파의 수장이 달라이라마 그래서 겔룩파가 지금 티벳 불교의 모든 교학을 리드하니까 이 보리도 차재론만 보시면 티벳 불교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3승, 3승이라고 하는 게 소승, 대승, 티벳 불교가 잘하는 금강승까지 포함한 이 세 가지 정파의 내용을 핵심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이 책은 8화예요 보리도 차재론 뭐라고 할까요? 보리도 차재론에 보면요 보리도 차재론 혹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면 보리도의 세 가지 핵심을 이겨요 쫑카파 대사가 세 가지 핵심 세 가지 핵심을 얘기하는데 뭐냐? 출리심 육도를 탈출하고 싶은 육도, 현상계를 혐오하는 마음입니다 현상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육도 안에서 절대라는 행복을 누리지 않겠다고 육도를 혐오하는 마음이에요 출리심 보리심 육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육도 안에서 모든 중생을 부재하겠다는 중생 부재의 마음 보리심 그리고 공성의 지혜 이 세 가지가 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공성의 지혜가 엄마라면 출리심, 보리심, 아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떤 아빠를 만난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애가 달라져요 공성의 지혜가 출리심을 만나면 아라안이 나옵니다 육도 탈출 이 공성의 지혜가 보리심을 만나면 보살이 나와요 부처가 나와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다 이 뼈대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보리도 차재론의 문제점 즉 티벳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하사 보리도 차이는 하사가 있다 하사는요 육도 탈출이 아니라 목표가 악도 탈출이죠 사막도 안 태어나서 다시 인간계로 오거나 천상계 태어나고 싶어서 공부한 양반들이거든요 이 양반들은 뭐라고 되었냐 요약을 해놨어요 쫀카파 대사가 하사도는 하사의 로드 하사로드는 인간의 몸 다시 갖는 게 목표거든요 인간의 몸 다시 가져서 수행하는 건데 이 부처님 가르침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몸 받았을 때 삶의 무상함을 깨우치고 산보에 귀이하면서 인과응보를 연구해가지고 지옥 안 갈 연구를 해라 그래서 보통 뭐하냐 십선 열 가지 선함을 닦습니다 복을 지어서 악도 탈출해서 인간계나 천상계 태어나라 자 이게 중사도입니다 중사도는 아라한의 도 소승의 도는 출리심이 핵심이죠 즉 이 육도에서 해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탈심을 일으켜 출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이 육도에 다시는 안 태어나려고 연구하는 겁니다 뭐하냐 사성제 십이온기를 연구해라 이게 소승과 그렇지 자 보리심을 개발하는 거는 육도 탈출이 목표가 아니라 육도의 구제가 구원이 목표가 되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뭘 하느냐 육바람이를 닦아라 이게 다예요 그럼 공성의 지혜는 뭐냐 제일 핵심적인 가요침은 아공복공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티벳불교 한눈에 다 보신 거예요 하사도 이 책 구성이 스승 만나서 귀 자라라는 제일 기본 전제랑 스승이 제일 귀하니까 스승 못 만나면 도를 못 닦으니까 그 다음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얘기한 다음에 육바람을 닦는 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금강승 티벳만의 특징 금강승을 가르쳐주고 끝내요 그럼 보리도 차재론 안에 모든 불교가 다 종합되어 있으니까 이 한 것만 있으면요 부처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티벳 불교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책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 죄송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책은 부살심에서 나온 책은 맞는데 제가 늘 비판해왔던 부분 있죠 기억나세요 제가 늘 비판해왔던 게 티벳 불교는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 깍뷰파나 닉마파는 저희 학당이랑 잘 통한다 그런데 겔루파가 심각하다 그런데 겔루파가 모든 교학을 이끌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모든 불교계의 수장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겔루파는 중간학파 중에 귀류 논증파인데요 뭐가 문제냐 참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 유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했죠 그게 용수보살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수보살의 중간학파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래서 특히 용수보살 중간학파를 가장 강조하는 귀류 논증파인데요 달라리라마가 속한 데가 귀류 논증파입니다 이건 좀 낯설죠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 홍인각당 가르침하고 비교해 볼게요 공성의 지혜가 아공 복공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근본적으로 방금 이 얘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공성의 지혜는 똑같은데 출리심을 만나면 해탈하고 싶은 마음을 만나면 아라한을 낳고 보리심을 만나면 보살을 낳는데요 그래서 공성의 지혜는 차이가 없대요 아공 복공의 지혜는 그래서 소승불교도 복공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소승의 지혜는 복공의 지혜가 없거든요 이게 용수보살식 이해가 초청가파를 통해서 티벳불교 제일 기본 전제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아라한도 복공을 얻었다는 식의 이해 왜 그러냐 종가파는 종가파는 복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수보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식 이해는 딱 이겁니다 모든 거는 연기하니까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공화도다 따라서 이 펜이 공한 이유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공하다예요 실체가 없다 연기하는 이 펜은 있다 하지만 실체는 없다 따라서 공 이거는 소승불교 수준에서 이미 나왔던 재범무아죠 재범무아 수준의 복공간을 가지고 대승을 이해하니까 절대로 성부라는 보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버리도 차재론 가지고 이해되세요? 유식도 이해 못하고 사실은 유식도 이해 못하고 용수보살이 연구한 거는 우리가 아는 반야신경의 그런 가르침 반야부를 이해하려고 연구했는데 반야부의 핵심이 색즉시공인데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라 공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현상계는 연기하고 무상하니까 공하다는 수준의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소승불교랑 차이가 없어지니까 공성의 지혜가 얕아져 버리면서 통시에 그러니까 육도를 탈출하고 싶은 혐오심이 있으면 아란이 되고 육도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면 대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 주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주장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리심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소승불교 관점을 가져가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 중간쯤에 걸쳐있는 게 티벳불교다 진짜 대승이 아니다 진짜 대승은 오직 보르심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출리심을 자꾸 강조한다 출리심은 육도를 떠나려는 마음인데 이게 강해버리면 보르심을 제대로 닦을 수가 없는데 출리심이 보리심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기본적으로 깨닫고자 하는 공성의 지혜가 얕아가지고 법공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초기불교식 관점에서 법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책 보실 때 제가 어제 이 책을 권한 것 같아서 이 책 보실 때 참고나 하시라고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네 티벳불교 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티벳불교의 복공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그게 이 책에서 확인됩니다 소승 아라한 늘도 복공의 지혜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히더라고요 제가 늘 주장해왔던 게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리도 차재론의 근본적 문제점은요 출리심을 강조한다는 것 이 출리심은요 몰라 해가지고요 보리심 각성할 때 도움 주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리심은 몰라 해서 육도의 세계를 내려놓고 보리심 각성하려는 방편일 때만 그 보리심 각성의 방편일 때만 가합니다 육도 자체를 벌려는 마음은 먹으면 안 돼요 대승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윤회 싫어하는 게 최고 보살의 마장이다 이게 대승 경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리도 차재론의 근본적 비판입니다 두 번째 소승은 복공을 모릅니다 그런데 연기를 알면 연기법이 연기법이 공성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라는 이해는 소승식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복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영수보살식 이해에 세 번째 금강승을 강조할 때요 티벳불교 하나 더 멀리 나가는 게 있어요 금강승이요 밀교거든요 탄트라 마음은 만트라로 정화하고 몸은 탄트라로 정화합니다 만트라 탄트라 그래가지고 탄트라 수행을 하는데 결국 에너지체 만드는 거예요 이 에너지체만 만들면요 금강승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이 책에서 우리가 아는 화엄경 같은 화엄경의 현교는 법신만 가르쳐주지 색신 에너지체 만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체는 밀법으로 전해오니까 당연히 현교 드러난 가르치면 잘 안 나오죠 하지만 현교를 분석해보면 밀교 공부가 안 돼있으면 현교가 안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쓴 화엄경에는 각 일지 이지마다 성취해야 될 밀교 이론 탄트라 이론을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금강승 티벳 금강승 어떤 오해에 빠져 현교는 법신밖에 못 찾는다 밀교만이 색신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보세요 현교는 현교가 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에너지체 의성신을 만들려면 수많은 육바라미를 닦아서 삼아승기겁을 닦아서 겨우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 밀교는 에너지체 만드는 호흡법이 있다 따라서 밀교 수련을 하면 한 생의 에너지체 색신을 만들어서 바로 성불한다 즉신성불론이 나옵니다 자 금강승의 즉신성불론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법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출리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리도 차재론 비판이고요 티벳 불교가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근거입니다 결룩파가 주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티벳 불교 저는 그러면 이제 보리도 차재 어떻게 닦아요 정토로드를 닦으세요 보리로드가 정토로드니까 정토로드 단계론을 제가 쓴다면 지금 그 정토로드 아홉 단계를 거쳐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티벳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소승적인 출리심의 강조는요 홍의각당에 뭐죠 몰라라는 방편을 적절히 써가지고 보리심 각성을 도울 뿐입니다 참나 각성을 도울 뿐이고요 그리고 티벳 불교의 보리심의 강조는 우리 학당에서 말하는 육바람일 성찰 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보리심을 각성해서 육바람일 성찰 이게 지금 출리심 공부는 보리심 각성에 도움되는 선에서만 학당에서 강조하는 보리심 각성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티벳 불교에서 강조하는 보리심은 보리심은 육바람일 성찰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금강승의 이런 밀교법은요 홍의각당에서 강조하는 호흡수련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홍의각당에서 가르치는 세 과목인 참나각성 양심 성찰 호흡수련 이면요 소승 대승 소승 대승 금강승의 핵심을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홍의각당 공부를 하시면서 성불하시기를 바라요 근본적으로 티벳 불교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 티벳 불교를 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는 보살이 일지보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속에서 잘못된 법공간에서 일지보살이 어떻게 나와요 구공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해놓은 이 얘기 잘 잘라가지고요 돌려보시면 티벳 불교가 한눈에 이해되실 거예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티벳 불교는 절대 참나를 제대로 논할 수가 없다 깍규파나 닉마파는 계속 참나를 논하는데 겔루파인 달라이라마는 절대 참나를 계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밖에 얘기를 못 이 책 전체에서 연기뿐만 강조합니다 연기 연기하니까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공하다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강의를 했는데 어제 제가 티벳 불교 보리도 차재론을 괜히 얘기해서 혹시 보실까봐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책은 재밌어요 이 책은 이 책은 재밌습니다 이 책에 정리해놓은 여기 육바람일까지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화엄경이랑 같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수신결이나 화엄경 같이 보시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출리심에 대한 오해 벚꽁에 대한 오해 밀교수련에 대한 오해 이 세 가지는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구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불교를 정리해서 강의하는데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주 최강 자명 간별사 요게 원래 미륵이 나오면 요걸 해줘야 돼요 제가 미륵이다 생각하시고 제 얘기 좀 들으세요 니가 뭔데 떠드느냐 이럴 수 있어요 불교에서 제가 미륵이면 어쩔래요 유마거사의 모습으로 미륵이면 어쩔래요 지금 머리 깎아야 보살인가요 공부 이렇게 가르치면서 지금 계율에 얽매여가지고 쫀카파가 강조한 것도 계율이에요 계율에 얽매여가지고 바리새파들만 양산해 나고 있는데 진짜 미륵이 온다면 인정할까요 이걸 이런 얘기 누가 해주면 잘 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륵이면 어쩌려고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시는 게 도움될 거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보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보고 빡친 그 마음이죠 지들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불교도요 자기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가 다시 오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유불기 통합 우리가 유불기 통합을 외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면 뭘 해야 되죠 신약시대를 열겠죠 신약시대 구약시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신바리새파들이 지금 교회를 차지하고서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령도 못 받은 그 목자들이 성령도 못 받은 목자들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율법관 계율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만 지키면 천국 갈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신약시대는 누구나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대인데 신약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신약시대는 선포됐지만 그랜드 오픈하고 선포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 땅에서 구현되지 않은 신약시대를 여시려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또 만약에 미륵이 온다면 미륵이 온다면 2000년 전에 대승이 선포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대승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올 겁니다 유마경 화음경을 통해서 대승이 선포됐는데 지금까지도 대승을 이해를 못해요 대승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소승식으로 계율 지키면서 머리 깎고 남들하고 구분된 유니폼 입고 수행해야 진정한 불법이다 하면서 성부를 한다면서 절에 갇혀가지고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율법과 계율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보고 한마디 못 한다면 대승 시대가 오겠어요? 대승 시대를 열려고 미륵이 옵니다 그래서 미륵이 오는 대승 시대를 용하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용하세계 열려고 미륵이 오고 지상천국 열려고 예수가 옵니다 이게 불교 기독교의 상황이에요 그럼 미륵이 오고 예수가 와야겠죠 유교는요 유교는요 지금까지 공자님이 2500년 전에 대동세계를 주장했는데 대동세계가 왔습니까? 대동세계 열려고 유교에 군자들이 성인들이 이 땅에 나와야 돼요 순임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유불기 통합이 결국 열고자 하는 대동세계가 대승 시대인 용하세계 아닌가요? 그게 지상천국 아니에요? 신약시대인 이게 둘로 보이세요? 학당강의 들으셨으면 이게 알죠? 이게 둘로 보이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사셔야지 21세기에 내가 살았다 하지 지금 살면서 이거 다 까막눈으로 살면 원통에서 어떻게 해요? 모르시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개벽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는데 개벽이 시작됐어요 말세가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류가 개벽할 겁니다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말세 같은 소리는 사이비 사이비 정단이나 사이비 교준화 할 소리 미륵이 별거인지 아세요? 미륵이 왜 오는지를 알으라고 한 얘기에요 제가 미륵이 왜 올까요? 지금 잘못된 미륵과는요 소승불교에서 바라본 미륵은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가시면 미륵 온다는 게 전승이 됐어요 미륵 오면 뭐 할까? 석가문이 가르친 대로 아라한 많이 뽑아내겠지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초기 불교에서 미륵을 지금 미륵경들이 다 왜곡돼 있어요 지금 미륵경 봐보세요 대승에서 나온 미륵경도 정립된 미륵경도 미륵이 와서 뭐 하냐 아라한 엄청 뽑아낸대요 아라한 뽑아내려고 미륵이 왜 또 와요 뭐하러 석가가 다 왔다 갔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가 미륵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미륵만 알겠죠 아무튼 미륵이 왜 오느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대승 불교 열려고요 2000년 전에 화엄경 유마경 다 출간해놨는데 대승 불교를 선포했는데 이 땅에 대승이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현상계가 공화인 줄 알고 현상계 안에서 육바람이를 구현해서 이 현상계를 그대로 불국토 정토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대승 보살이 어디 있어요 절에 기독교에 지금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그대로 지금 지상 천국이 되는 성령 부흥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유교는 너무 망해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다는 겁니다 티벳 불교의 미래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홍익 불교로 전 세계를 지도할 겁니다 티벳 불교는 대한민국에 와서 좀 배우시면 돼요 리포체들 거기 그분들 한국에 와서 배우셔야 돼요 지금 그 식으로는 백날 공부해도 백날 윤회에도 진보가 없어요 교재가 이런데 무슨 진보가 있어요 아미타불과 미륵불은 같은 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같아요 아미타불이 용화색이 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미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여셨던 거는 소승불교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미륵은 미륵은 대승 열려고 와야 돼요 대승의 최고 부처는 아미타불이죠 저는 아미타불이 다시 온다고 봅니다 초기 불교의 미륵과는 뭔가 왜곡돼 있어요 소승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관 자체가 제 얘기 한번 믿어보세요 아미타가 지상에 내려와야 지상이 극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미타불이 미륵이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상의 극락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 극락을 열어야 그게 용화세계지 지상 극락을 누가 여느냐 극락 교주가 누군데요 아미타잖아요 아미타가 분신을 놔둬서라도 지상의 극락을 열어야 그게 미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영계통신을 통해 영계찌라시 많이 보고 하긴 했어요 티벳불교를 제가 단순히 비방하는 게 아니라 티벳불교 할 목숨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불교가 할 역할은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나라 망하고 오히려 전세계로 불법을 전하면서 전세계의 사람들한테 대승과 보리심을 인도했어요 지혜와 자비를 설파했어요 거기까지 너무 잘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보리심 각성을 바로 참나각성을 시켜줄 수가 없고 보리심 각성을 육바람일 배양법이 악당처럼 육바람일 성찰에서 공부하는 법이 없고 호흡수련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를 즉신성불이라든가 단박에 부처되는 비방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 세 법에서 지금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벳불교가 그동안 한 거는 충분히 했다 할 역할 다 했다 이제는 홍익불교가 나서야 된다 불교라는 이름도 그냥 붙인 겁니다 중생들 이해하라고 이해 되세요? 홍인인간 이념이 이 땅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진짜 보리심 홍익심이잖아요 홍익심 양심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려는 고마움 구현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서 나와서 군자불사지국이라는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는 이 나라에서 그런 군자들이 보살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용화세계고 지상천국이고 신시고 이와세계고 대동세계지 별거냐 이겁니다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할 답안도 있고 할 역량도 되니까 해봅시다 해서 안되면 말고 해봐야 알지 안해보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안해보기도 뭐한게 길이 보이니까 유불기가 하나 되고 유불선이 하나 되는데 안가볼 수가 있어요 저는 티벳 림포체들도 잘 가르쳐서 보살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서는 활불이니 뭐냐 한데 무슨 활불이에요 부처 누구나 불성이 있어서 활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활불 소리 들을 단계는 아니고요 급순화 급순화되요 림포체들이 공부하시죠 공부하자 재밌게 K양심 홍익심 이게 진정한 국뽕이죠 거하게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 국뽕 이것이 진정한 K국뽕이다 K국뽕은 전세계를 용화세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이 K국뽕이지 찌질하게 K만 붙이면 다 됩니까 늘 길이를 걷고 길이에서 우리가 항상 살다 가자 그게 진정한 보살이다 군자다 이거 Kah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